안녕하세요. 전지신당 하정보살입니다. 오늘은 1979년 김희생 양떼분들의 검은 호랑이 해인 2022년 이민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79년도에는 6월달이 있어 1년 12달이 아닌 13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79년생 신년 운세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추려서 중요한 부분만 핵심을 짚어서 해당되시는 분들을 태어난 운영월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중복으로 적용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79년생 분들의 운세 중 직장원, 취업원, 이지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이동수, 이지군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 7월, 10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2022년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이와 동시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동, 이직에 관해서는 좋은 운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이직, 이동과 관련해서는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직, 이동에 대해서는 주고 패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귀인의 도움으로 금전운이 상승하고 승진 등 전반적으로 직장운이 상승하는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 6월, 7월생 분들입니다. 귀인은 직장 상사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거래처 또는 지인이 될 수도 있고 귀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귀인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2년에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귀인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취업제의나 이직헌유가 있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4월, 10월생 분들입니다. 취업 또는 이직을 하는 곳이 본인의 전체 사주와 잘 맞는 방향이라면 취업이나 이직을 하시는 것도 전체적으로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 역시 2022년은 직장, 직업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좋은 운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직장 동료 사장 또는 거래처와의 불화, 마찰로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 9월생 분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랑과의 오해, 마찰, 불화 등으로 직장생활을 하시는데 마음고생이 심할 수 있는 시기이고 심한 경우 실직이나 퇴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2년에는 언행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일과 관련된 사람들과는 사적인 자리를 피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번아웃 소위 탈진 증후군을 조심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 8월, 12월생 분들입니다. 번아웃 탈진 증후군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각한 피로, 무기력증을 느껴서 모든 일들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마음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증후군으로 인해 직장생활에 집중하지 못할 분들의 일상생활, 나아가서는 삶 자체에 대한 회의까지 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2022년에는 작은 목표라도 세워서 무언가에 열중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79년생 분들의 운세 등 건강 문제 사고 수, 수술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2년에는 수술을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나은 시기인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 6월, 9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의학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분들의 경우 반드시 의사 선생님의 권거나 지시를 따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시기적으로 수술을 하기에는 좋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용 목적의 성형 등 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2022년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경미한 사고 수가 많을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5월, 9월, 12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2022년에는 경미한 사고 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매사 서두르지 마시고 작은 일에도 집중력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고 수는 사람과의 시비로 인한 사고도 속하기 때문에 이 점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금전 손재수나 타인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 7월, 11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 역시 2022년에는 고의는 아니지만 본인의 실수, 부주의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이나 물품을 숨겨야 할 수 있는 시기여서 잘못하다가는 큰 금전 손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셔야 되십니다. 그럼 79년생 분들의 운세 중 부동산과 관련된 운세에 대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매매원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4월, 8월, 10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동산 매매원은 부동산을 판매, 매도하시는 매매원이 있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 팔리던 부동산, 안 나가던 부동산 또는 본인이 원하는 금액의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매매원 중 부동산 매수원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 5월, 10월생 분들입니다. 첫 번째와는 반대로 부동산을 매입, 매수, 취득과 관련해서 매수원이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2022년에는 부동산 분서를 취득하면 문제가 많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 12월생 분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022년에 부동산 분서를 취득하실 경우 계약 문제나 세금 심지어는 관제 문제까지 생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동산 분서를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원리 원칙대로 신중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의 경우 사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79년생 분들의 운세 중 사업은 장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 조상 덕을 볼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6월, 9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2022년에 조상님의 덕으로 사업이 크게 번창할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지만 조상님들의 덕은 그동안 본인들이 조상님들께 얼마나 정성을 들이셨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도 잘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터부정을 없애고 터 합의를 잘 받아야 되는 시기인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 10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 중 현재 터부정으로 인해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22년에는 반드시 터부정을 없애고 터와 제대로 된 터 합의를 받아서 터에 도움만 받는다면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나 장애가 없는 한 해가 되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2021년에 이미 터를 옮기신 분들의 경우 더욱더 터 합의가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터 기운을 받으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5월, 11월생 분들입니다. 새로운 터의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사업장의 터를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살고 계신 집을 새로운 터로 옮기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역설적으로 2022년에는 새로운 터로 이동을 하는 이동수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터로 옮기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새로운 터로 옮기시는 분들은 새로운 터와 합의만 잘 이루신다면 더 없이 좋은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반대로 터를 옮기기에 좋지 않은 시기인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 7월생 분들입니다. 사업장 터와 집터 두 가지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2022년에 터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2022년에 터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본인의 음력 생월달 이후로 이동, 이사를 하시는 것이 그나마 차선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2022년에 사업장터를 옮겨야 되는 분들은 반드시 저희 쪽 제자분을 통해서 터구사, 터부정을 소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직원, 동업자, 거래처 등의 배신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생기거나 심한 경우 폐업 부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7월, 12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사람의 배신, 구설, 뒤통수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들인데요. 특히 지금 말씀드린 배신의 경우 오래된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의 배신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2022년에는 사람의 배신에 대한 경계, 대비책을 세워놓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2년 79년생 양띠분들의 전반적인 운세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2022년 1년 12달 전체의 운세 흐름이기 때문에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개인의 전체 사주가 아니라 생년과 생활만으로 신전풀이를 해드렸기 때문에 전체 사주로 인해 운세가 변동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022년 이민현회는 79년생 분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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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